한자를 읽어보세요. 따라 읽어보세요. 날일 달월 찰령 기울측 별진 잘숙 벌릴 열 폐풀장 두자씩 한 번 읽어보세요. 날일 달월 찰령 기울측 별진 잘숙 벌릴 열 폐풀장 자 이번에는 성도구로 읽어보겠습니다. 선생님이 우선 읽을 테니까 잘 듣고 한 번 따라 읽어보세요. 잘 들어보세요. 일월 영측하고 진수 열정이라 따라 읽어보세요. 일월 영측하고 진수 열정이라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